감독님, 보이로도 나만의 여태가 히히히 오빠도 좀 가져와야 해 엄마 앞에 베놈이 있어 베놈 있어? 어 맨날 불게 있어 엄마 나 구부구 근영아 어? 여사 하지마 하지마, 엄마 엄마, 이거 자고 왔어, 죽었어 진짜, 진짜 으아 응 야 이거 amor 엄마 잘 나 찢었어 야 이거 뭐잖아 으야 엄마 이거 어떻게 작아 이거 기가 많이 커서 그래 이제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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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